비키야 너 머리 왜 그렇게 했어? 아 그냥 연예인 사진 봐서 했는데 왜? 이상해? 아니 너무 예뻐서 나도 하고 싶다 아하하하 고마워 비키 귀여워 비키 너도 해 너도 나는 유니콘 컬러로 해볼까? 응 유니콘 해 유니콘 그래 오키님들 제 머리가 많이 배드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눌러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솔아 누나 리운아 안녕 어 언제 왔어? 아이스크림 먹을래? 응 난 괜찮아 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 손도 대지 마라 내 거다 대지 마라 응 진짜 손대지 마라 대지 마라 뿜뿜 사랑 누나 안녕 나 태권도 간다 그래 잘가 리운아 아우 내 방에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안 뺏기지 그렇게까지? 너는 외동이여서 몰라 아주 전쟁이야 전쟁 맨날 숨겨두면 뺏어먹고 숨겨두면 뺏어먹고 하하하하 하하하 가질래? 거래할 만큼 마음에 들진 않는데 가져 너 그냥 진짜? 그냥 준다고? 하하 아니 왜냐면 집에 오는 길에 주었거든?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찾아줬는데 이런 건 주인 찾아주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보고 가지래 아니 난 버리거나 버리긴 아깝지 하하하하 맞아 버리긴 아까워서 가져왔어 근데 난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굳이 줘봐 찍히나? 안 찍힐 것 같은데 그냥 준다니까 가질게 승인 하하하하 나도 승인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 뭘 입고 가지? 어디 나가게? 아 깜짝이야 그냥 내일 애들이랑 놀려고 너랑? 뭐하고? 뭔가 화낼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지 엄마 왜? 엄마 왜 이렇게 오늘 살이 빠져보이지? 살이 빠져보여 내가? 오 가만있어 봐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카메라로? 자 봐봐 하나 둘 응? 정말 웃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웃기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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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 에?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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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오비키 어? 오비키? 왜 성까지 부르지 무섭게? 너? 어? 너? 어? 왜? 시험 성적 나왔어? 어? 응 너 진짜 30점이 뭐야 30점이 50점 만점인 줄 알았네 아 그게 오 위키 하 뭐야 응? 뭘 그렇게 놀래? 엄마 오늘 안 나가? 응 엄마 오늘 나갈 일 없어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 정신없어 하 놀래라 방금 뭐였지? 설마 이 카메라 이러다 보이는 거야?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났네 엄마가 성적 알게 되면 다 내일 못 놀러가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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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엄마뿐만 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 자연스럽게 미래를 바꿔 보자 하하하 맛있어? 아 아우 내 정신 좀 봐 티비에 한눈 팔려가지고 응 먹어봐 요즘 철이잖아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음 음 음 맛 좋네 근데 이게 잘못 고르면 맛없어 잘 골라야 돼 그렇구나 복숭아도 이번 달까지다 딱 다음 달 되면 못 먹어 그때 되면 또 포도 먹지 그러겠네 왜 왜 더 안 먹어? 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그래 아우 엄마 혼자 두통 다 먹겠다 하하하하 어 엄마 전화 아니야? 어 엄마 전화 아니야? 그런거 같은데 엄마 뱃소리인데 어딨니?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 엄마 전화 여깄네 그게 왜 글로 갔어 여보쌤 네네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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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정말 미래가 보이는 거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안녕하십니다 오오오오 뭐냐 오리온 미래도 한번 봐볼까 빵먹고 뿅뿅 빵먹고 뿅뿅 야 오리온 왜 뿅뿅 잘 봐 여기 봐봐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뭘 멋지게 나 지금 짠 많이 할렸는데 엥 엄마가 숙제하라 그랬는데 나 짠 많이 엄마한테 일로 와야지 아 아니다 땡땡땡 절대 말지 말라고 먹어야지 빵먹고 뿅뿅 이렇게 롤롱롤롱 야 오리온 왜 갑자기 너무 잘생겼어 내가 아이스크림 왜 먹냐고 진짜 내가 먹지 말랬지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너가 미래에 먹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까 나갔다가 지금 방금 왔는데 넌 분명히 미래에 내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을거고 나한테 메론까지 할거야 안 먹었다니까 괜히 생선한 잡아 이상해 빨리 지금 가서 먹어야지 내 아이스크림 하 참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뭐라 그래 진짜 이상해 아이스크림 사수했다 봤지 안 먹었지 나한테 사과해 그래 미안하다 그게 뭐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화내서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원래 집에 가자마자 기회 봐서 먹을라 그랬어 뿅뿅 거봐 내가 너 속살이 다 안 나고 혼자만 먹고 치시하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뭣도 있던데 그래 이렇게 해 다행이다 이 카메라 덕분에 아이스크림도 지키고 진짜 다행이야 와 아이스크림이다 좋아 신나게 미래보는 카메라 득템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